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706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원시 당수동 한라비발디 1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매도 타이밍 잡아볼 텐데요. 최근에 정말 하락하지 않는 부동산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 당수동 아파트입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당수동 한라비발디 1차였죠. 1단지, 2단지가 있네요. 1단지 쪽으로 한번 볼게요. 2004년도 지어진 아파트가 6개동에 6개동에 지금 현재 473세대네요. 지금 보니까 낮은 평균 때는 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세랑 매매가랑 그다음에 높은 평수 때 한 30평 때는 2억 정도 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호갱 눈으로 보면요. 지금 매매가 실거래 기준은 32평이 한 5억 정도가 찍혀있네요. 5억 정도 찍혀있고 그다음에 지금 1단지가 2단지보다 좀 더 높이 측정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 삼성 그림부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매도 타이밍을 지금 뭐 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당수동 이야기 좀 더 넣을게요. 수온이 한 지역이 엄청 넓죠? 수온이 한 지역이 엄청 넓은데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더 줄여지지 않네요. 서수원 IC를 중심으로 잡았을 때 위쪽은 북서원 IC가 윗쪽에 있을 거고 이쪽 입북동이나 당수동 이쪽은 지하철 노선이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하고 나중에 금곡동 밑으로 해서 호메실 쪽으로는 신분당선이 지금 계획이 있죠. 그래서 신분당선이 향후에 들어올 거고 서쪽 라인 같은 경우는 안산 가는 길이죠. 안산일 때 상로수 쪽 가는데 상로수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좀 멉니다. 차량으로는 10분, 15분을 간다고 하긴 하는데 어쩌면 생활권이 좀 더 다르다 볼 수 있고 위쪽으로 하면 의왕이죠. 의왕 쪽으로 해서 의왕왕송이나 북옥동 일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 잡을게요. 우리가 가끔 보면 경기도권에서 수도권 구역별로 예를 들면 향남 신도시나 아니면 어느 신도시를 보면 구역별로 나눠서 나눠서 거리가 떨어지면서 신도시 개발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지역이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가 갑자기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엔 거래상으로 상당히 멉습니다. 멉니다. 왕송이나 이쪽이 개발이 되고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쪽 라인은 별개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의외로 같이 묶어서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장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 이거였죠. 밑에. 밑에 지금 개발하고 있죠. 개발이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보면 이 지역 내만 보면 좀 작죠? 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좋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조용할 겁니다. 정말 조용하고 상권도 기본적인 상권들 1차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밥집이나 술집이나 미용실이나 그런 1차적인 상권만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이 밑에 라인이 개발이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들어온다면 여기 주상몰이 보면 갑자기 생각 안 하네요. 상가 같은 게 보면 프라자 상가 같은 큰 상가들이 들어오고 학원가도 형성이 되겠죠. 거주가 하면 그러면 이 위 지역과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 여기 가격이 지금 32평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당연히 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높아 형성되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 1년차 아파트가 1년차 그릴게요. 1년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차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같은 32평이라고 잡으면요. 32평이라고 잡으면 여기 높은 가격이 있고 여기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다고 10년 후로 지나간다면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이 집도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있으면 여기저기 대장주 아파트들이 형성되고 있으면 당연히 한라피바다 1차나 2차나 3점 그린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 내에서 5억 대라는 가격이 5억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5억이라는 부분이 교통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을 호재를 봤을 때는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으로 올라가기에는 부동산 경제가 지금 현재 시점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소폭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 여진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거는 다른 정말 알짜 투자처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지금 다른 지역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것 같고 또 다른 지역도 보니까 가격적인 심리가 지금 가격적인 저항이 좀 불안하다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지키는 전략을 하시고 좀 더 여기 완성될 때쯤 매도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함에 너무 급하게 매도하지는 말자라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주변에서 지역의 개발이 또 진행이 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매도하기도 매수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운다면 탈출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길이 어디에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128-8562번 02128-8562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